bj 스파키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오하자드 5 골드 에디션 스팀판 난이도는 노멀이구요 그리고 챕터 2-3 을 이제 처음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6개가 되는데 바이오하자드 5 골드 에디션이 영상이 6개에요. 그러니까 챕터 1-1 1-2, 2-1, 2-2 이렇게 해서 챕터는 4개인데 영상은 6개입니다. 그걸 다 올렸는데 그건 영문 패치인 상태로 플레이해서 올린거고 이제 패치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번 7화부터는 7화부터는 한글 패치 적용된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진작 패치를 안했냐면 어 좀 불안했대요. 이 한글 패치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확실한 걸 좀 제가 찾은 것 같아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여태까지 챕터 2-2까지 하면서 뭐 그렇게 어 뭐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체들 이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은 뭐 알파팀인가 델타팀인가 그 팀이 공격받아서 괴물되고 알파팀이 얘네 이제 크리스 레드필드하고 쇠바하고 쇠바를 구해줬죠. 그래서 이제 어 이 넓은 그 들판이라고 해야되나 들판을 이제 내달리는 내달리는 챕터 2-3이 되겠습니다. 오! 온라인 초대한 경우에만 그쵸 혼자서 플레이 말고 제한없음 초대한 경우에만 파트너 공개 허용하나 시작 아 잠깐만요 이게 꼭 이 부분만 들어오면 마이크 소리가 다 내려가버려 그렇더라고 자 이제 하겠습니다 음 드라곤오픈 이게 DMR이지? 라이플 뭐야 근데 왜 총이 두개나 아이고 총 하나를 좀 빼야되겠는데 그러면 어 해제 정보를 봐야되는데 상세 아우트레즈님 반갑습니다 잔탄수 라이플 드라곤오프 650 680 가만있어봐 이게 이게 더 낫나? 어 650 데미지 2.83 150 데미지 680 데미지 680 데미지 680 데미지 680 데미지 680 데미지 잔탄수 이게 낫겠네 아닌데 반자동 이걸 빼버려야겠다 어 빼버리고 감지식 폭탄 음 얘는 지금 주고 좋아 이렇게 준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고 삼광수류탄 삼광수류탄 삼광수류탄은 지금 당장 필요없을 것 같애 했고 머신건 주고 난 총이 세정이나 되고 조합하고 조합하고 어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네요 보물 이걸 팔고 돈을 마련해놓고 물건을 사야되나 구입 머신건 샷건이면 되겠고 아 샷건 탄이었구나 그러고보니까 라이플 밑에도 있네 검지식 폭탄 라이플 드라그너 음 암호 충격 완화 어 이걸 산 난이도가 좀 사자 아 그럼 난 이제 이걸 입게 되는건가 그러면 음 실바 크리스 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어 크리스를 입게하고 어 근데 인벤이 너무 좁다 이 수류탄 임벤이 너무 좁아 총 3장이나 갖고 다니면은 임벤이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 수류탄을 일단 여기다 넣어볼까? 이렇게 하자 됐다 갑시다 샷건탄이 지금 색들이 종료 네 아웃트레즈님 반갑습니다 한글패치 해가지고 어머빈이 툭 브레이크 예스 그런데 다른 기회가 있을지 샤베트 헤드쿨터 이것은 헤드쿨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머빈이 마셀렛에 있는 어머빈이 마셀렛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이 이제 스피스 레드팀에 있는 샤베트에 있는 샤베트에 있는 자 이거 이거 오우 미친이 죽겠네 자 F 눌러서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제발 이거 델타팀 델타팀 지금 그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으로 흐름이 델타팀에 있는 델타팀에 있는 러스클라더 저 에 어지러워 아 트림이 너무 높네 어트야 체크 포인트 차방을 잘가요 어 저거 못잡나? 아 저까지 표적이 안가네 아 오케이 어우야야야야 저 표적이었어 이렇게 못퉁어내는건데 야 이거 패드가면 짜증나 끝났냐? 두 커브 네이하고 뒤를 같이 넣었죠 어? 본부가 공격을 받고 있어? 저거 어떻게 잡아 족사해 주시마 검사를 해야겠네 불행 남겼습니다 됐나? 잭포인트 잭포인트가 두개나 나오네 디버닝 반갑습니다 우우و 저거 비이클 데미지 더 입히면 안되겠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스칭으로 됐을까 오 뭐야 이거 사방을 잘 봐야돼 와 이거 봐라 액션이 그냥 프로듀스가 가스통을 2개 시켰나그러네 액션 버튼 줄이러고 나올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행안 아 팍 멀미나겠다 비서, 김비서 잘했어 월급 안올 안올려줄거야 아 아까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 2 하다 왔는데 이거 하다가 레벨레이션 2 하니까 너무 새로운거 같아 확실히 이게 옛날게임이야 조작에 적응이 안돼 자 여기 여기 팀 다 괴멸한거 같은데 허허 가만있어보자 뭔가 보스전이 일어날거같은 느낌이 2 2-3이니까 어 뭐야 뭘 집어던진거같아 얘 원래 포에서 나온 애거든요 에이아제도 포 와 밟아버렸어요 이놈은 이제 어떻게 가 와 야 야 얘는 얍쟁이 뭐지? 으어어 으어어 쏘면 되는건가? 하우스 오브 데드 완전 하우스 오브 데드네 어디를 쏴야돼? 아 얼굴을 계속 쏴야 되구나 얼굴을 계속 쏴야돼 하우스 오브 데드야 완전 하우스 오브 데드 불을 껴야되는데 어 저거 쏴야되는구나 이렇게 아야! 아이고 아이고 좋지! 좋아 안맞고 잘했어 죽음 해야돼 나이스 후우우 야 이거 완전히 하우스 오브 데드 느낌 나는데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하우스 오브 데드 이거는 마우스로 게임하는거랑 진짜 총 느낌처럼 하는거랑 완전히 게임이 별로 어 한대도 안맞았어 숙여 그렇지 아까 한대 딱 맞았죠 오브 히트 되면 안되니까 와아 와아 이게 뭐냐 잡어 숙여 그렇지 오브 히트 탈출 계속 맞춰 오브 히트 오브 히트 오브 히트 숙여 그렇지 지금 웃긴다 몸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저건 맞을 수 밖에 없었네 아까 방금꺼는 뭐 액션버튼이 뜨지 않았나 뭐야 우와 뭐야 오브 히트 되면 안되니까 숙이고 숙이고 와 얜 내 집이 뭐지 대체 얘네 정체가 아 이게 또 아 얘네가 있었구나 아 쟤네 있는지도 몰랐네 아 오 쟤네 바깥에서 이렇게 싸주고 어머를 줬구나 쟤네들이 죽었어 됐어 됐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오 이건 아예 나와서 싸우는건 아니네 다행이로 이 괴물 전총으로 싸울 수 없죠 끝난거야?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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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ían 비 science north 앙 길잠 softly 부담 마 자 낮 assumes ging 첫 Friend 오오 지금부터는 이제 임무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 개인 명분으로 움직이는거죠 이제부터는 아니 저거는 그 배틀틀 하드라인 나오는거 아니야 그니까 하드라인에 나오는 깼네 챕터 2-3 완료 그럼 이제 3-1로 가는건가 네스네요 이거는 제일 여태까지 한것중에 제일 쉬운데 파일 마진일 뷰어스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오케이 그러면 8화를 촬영해야겠죠 챕터 3-1 8화를 그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뷰티 뷰티